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2를 위한 화학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화학을 공부할 때는 개념 입문, 개념 완성,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보통 수능을 치를 수 있는 것까지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보통 개념 입문, 우한 출발이라고 하는 강의가 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강의는 고2 내신 전 중3이나 고1들이 미리 화학을 한번 보는 그런 용으로 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고2다, 그리고 나는 1학기를 보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요 우한 출발로는요 한 60%, 70%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여름방학부터는 우월한 개념 완성부터 좀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2를 위한 커리큘럼은 우월한 개념 완성, 완자, 그리고 우수한 기출 분석 정도로 선생님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화학은요 2학기가 3단원과 4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2학기 중간에 3단원, 2학기 기말에 4단원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자 화학에서 3단원은요 전체 단원 중에 가장 학습하기가 편한 그런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독학을 하든 뭐 쌤 도움을 받든 아니면 현장에서 뭐 다양한 학원을 다니든 아주 쉽게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단원이 3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2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화학을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던지지 말고 2학기 중간까지는 아주 적은 양의 공부로 좀 좋은 결과를 가성비 있는 거죠. 자 가성비 있는 시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원은 좀 이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에서 1 쉽다 2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던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3단원은 이게 3단원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름방학 때 미친 듯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무엇으로 학습을 하냐 네 4단원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아한 출발보다는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4단원을 하나하나 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쌤은 이 4단원 우월한 개념 완성을 여름방학 때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한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듣다가 좀 어려워. 그러면 여기 살짝 갔다가 다시 오시면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름방학 때는 4단원을 반드시 하고 학교 계약을 했을 때 이 3, 4단원을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은요. 다양한 화학 결합이라서 좀 쉽고 자 우리 4단원을 뭐 동적평형, 자동이온화, 중화반응 등이 있는데 4단원을 좀 방학 때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강의를 좀 더 다시 짜드린다면 자 1번, 2번을 하루에 보세요. 그리고 중화반응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열을 또 하루에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면 좀 미리 내신 좀 어려운 것들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기가 시작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개념은 우한 출발이든 우월한 완성이든 개념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2회독이 들어갔는데 자 2회독부터는 반드시 문제풀이가 개념 공부보다 훨씬 그 양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2회독부터 우리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의가 완자가 됩니다. 자 완자는 202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우리 학생들이 통학각을 완자로 공부하잖아. 그러면 적당적당한 난이도에 문제수 되게 많아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물화생지에서 완자를 만나잖아. 그럼 뭐야 겁나 어려워. 선생님 저 완자도 못 풀어요. 어떻게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완자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기에는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완자 화학은 내신 만점 문제, 실력 업 문제, 중단업 마무리 문제, 수능 실전 문제를 모두 풀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약기 중간이나 기말고사 때 문제 풀이를 좀 원할 때는 완자 풀면서 모르는 문제들 선생님이 인덱스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그 인덱스 보시면서 해설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자 정도까지 풀면 웬만한 학교에서 나오는 화학 문제는 어느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요즘 이 화학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출 분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우수한 기출 분석도 이 회독부터 추천을 하는데 완자는 전체적으로 개념 문제, 내신 문제, 그리고 수능형 문제가 다 있다라고 한다면 기출 분석은 철저히 수능형 문제들만 모아뒀습니다. 자, 얼마나 모아뒀게요? 2003년도부터 22년도까지 현재 수능과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는 내용들을 모두 수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해설 강의가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우수한 기출 분석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우수한 기출 분석 추천하면서 선생님이 화학이 총 4개의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총 4개를 이제 분권을 했는데 3단원 그리고 4단원에 대한 교재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됩니다. 근데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전국적으로 화학이 어렵게 나오기로 소문이 났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이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국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보통 이제 기말, 1학기 기말을 치를 때 학교 선생님들이 무엇을 참고하냐면 고2, 1학기 기말이야. 그럼 이게 한 6월 말에서 이제 7월 초에 치러집니다. 그럼 이때 고3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변형을 해서 넣어요. 그리고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죠. 그러면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바로 반영을 해서 어디에? 네, 이 학기 기말고사에 반영을 해서 넣습니다. 물론 이 학기 중간고사에도 반영을 해서 넣습니다. 고2지만, 자, 고2부터 내신 대비할 때부터 고3들이 푸는 다양한 문제들을 바로바로 신유형을 연습해보게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 학교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해당이 된다면 선생님의 우월한 모의고사 볼륨 1과 2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그냥 모의고사 한번 쭉 풀어봐 주신다면 신유형 문제들도 어느 정도 좀 맛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고2를 위한 화학 하반기 커리큘럼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